안녕하세요 통독가이드입니다 목사님, 목사님은 힘들거나 지칠 때 어떻게 위로를 받나요? 누가 위로해 주죠? 누가 위로를 해주냐고요? 바로 여러분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맞죠 진정한 위로는 하나님께서 해주시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받는 위로도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욕기를 보면 참 답답한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욕의 친구들이에요 욕의 친구들은 욕을 위로한다고 했지만 욕을 위로하기는커녕 욕을 정지하는 모습을 보이잖아요 목사님, 이 사람들 도대체 왜 그러는 걸까요? 욕의 친구들을 처음에 보면 분명히 처음에는 욕을 위로하러 왔습니다 그런데 욕을 위로하려고 왔는데 욕을 보니까 그리고 욕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자기들의 생각과는 달랐던 겁니다 자신들의 생각과 달랐다? 뭐가 달랐을까요? 친구들의 입장에서는 욕이 분명히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잘못을 해서 벌을 받고 있는 건데 욕은 자꾸 자기가 죄가 없다고 말하고 회개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욕의 친구들의 입장에서는 납득이 되지 않고 화가 났던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자신들이 가진 신앙의 기준으로는 벌을 받는 이유가 잘못이 있기 때문인데 욕이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니 화가 났던 거죠 자신이 가진 신앙의 틀과 기준을 가지고 욕을 재단했고 정지하고 비판한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욕의 친구들은 욕에게 계속 같은 말을 되풀이함으로 욕을 설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욕을 위로하러 와서 욕에게 자신들의 입장을 주입하고 설득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벌을 주는 거다 너가 잘못한 거다 회개해야 한다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너가 회개하지 않는 건 더 큰 화가 있을 것이다 라면서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위로하러 온 친구들인지 저주하러 온 친구들인지 헷갈릴 정도로 그렇게 말을 심하게 합니다 그러면 전 의사님 위로라는 건 좀 어떻게 하면 좋은 걸까요? 위로는 공감 아닐까요? 만약 그 사람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고 같은 감정을 느끼지 못한다면 위로라고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무슨 일을 잘했다 잘못했다를 따지는 게 아니죠 자꾸 그 잘잘못을 따지기 때문에 관계만 깨어지고 마음만 상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요배 친구들이 요배의 잘잘못을 따지기보다는 그저 요배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하고 또 요배의 입장에서 요배의 이야기를 그냥 그저 들어주었다면 아마 그것이 요배에게는 훨씬 더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공감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왜 어려운지 아시나요? 사실은 내가 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또 그 사람의 입장에 한 번 서는 게 참 쉽지 않은데 참 왜 이렇게 어려운 걸까요 공감이 아마도 답을 자꾸 알려주려고 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참 사람만 이상한 게 정답을 말해주고 싶은 마음이 더 강한 것 같습니다 그게 정답이 아닐 수도 있는데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꾸 정답을 말하고자 하는 거죠 혹시 주변에 정말 욕처럼 극심한 고난을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내가 정답을 알려주려고 하기보다는 정말 그 사람의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들어주고 또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시작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직접 위로하시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하는 것이 또 저희들이 크리스천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위로와 공감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전사님, 욕의 결말만 놓고 보면 욕이 정말 잘 풀렸다 결국엔 재산도 회복되고 가정도 회복돼서 잘 풀렸다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재산이 두 배가 되었고 자녀들도 새로 생겼으니 말이에요 그리고 욕기 마지막에 보면 욕이 140년을 살면서 아들과 손자 4대를 봤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만 놓고 보면 결국 해피엔딩이라고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외형적인 부분은 복구가 되었다고는 하지만 이 외형적인 복구만 두고서는 그의 삶의 회복과 동일시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맞습니다 어쨌든 욕은 사랑하는 자식들을 가슴에 묻었는데 그건 단순히 새로운 자녀가 생겼다는 사실로만 해결될 수 없는 아픔인 것 같습니다 욕은 도대체 우리 가정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내 아이들에게 내 인생에 왜 이런 일이 생겼던 걸까 그렇게 풀린 듯 풀리지 않은 질문들을 가슴 한 켠에 깊이 묻고 남은 여생을 보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이라는 원리 안에서 고난의 의미에 대해 너무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는 경향이 있지 않나 싶어요 욕이 인내하고 견디었더니 모든 것이 회복되었다 하고 심플하게 결론을 내려놓고 그러니까 우리도 잘 인내하고 견디면 욕과 같이 인생이 잘 풀릴 것이다 라고 적용해 버린다면 어쩌면 욕기를 잘못 읽고 있는 게 아닐까요? 네 우리가 욕기를 읽다 보면 하나님이 욕에게 욕이 겪은 고난의 의미에 대해 이렇다 할 설명을 해주시지도 않고 욕이 절규 속에서 던졌던 급박한 질문들에 하나님께서 대답도 안 해주십니다 욕이 고난의 시기 마지막에서 마주했던 것은 구체적인 해답풀이가 아니라 불가학력적이고도 거대한 하나님의 섬리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런 것 같아요 욕의 친구들이 자꾸 정답을 가지고 욕을 괴롭게 했던 것과 굉장히 대도적인 모습이죠 욕기 38장 이후에 보면 하나님이 욕과 친구들에게 주셨던 것은 대답이 아니라 만물의 이치와 하나님의 섬리에 대한 막대한 양의 질문이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욕이 감히 헤아려 볼 수 없는 수준의 질문을 던지심으로 욕에게 인생과 하나님에 대한 다른 차원의 시야를 열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욕이 마지막에 그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이전에는 내가 귀로 듣기만 했던 하나님을 이제 눈으로 뵙습니다 이건 정답보다 훨씬 강력한 것이었습니다 문제가 풀리기보다 풀리지 않는 문제를 품는 여유가 욕에게 생겼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네요 더 이상 자기 인생에서 고난이 메인 주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메인 주제인 인생을 살게 되었다고 믿습니다 네 고난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고난이 메인 주제가 될 수 없는 인생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더 이상 avoid 타혼라고 kindidas 네 고난이 메인 주제 meine 인생 저희 알아내로 해 봐 la missh 이 어떻게 해 난